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뚝심입니다. 참 대단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럽습니다. 어쩌면 마크롱을 보면서 윈스턴 처치를 생각하게 되고 마가렛 대처를 생각하게 되고 로날드 웨이건을 생각하게 되지만 또 프랑스로 하면 더골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고 훨씬 더 걸출한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박정이라는 인물하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소신껏 본인이 생각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했던 아주 걸출한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보다는 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한 평생을 보게 되면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공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이게 참 하기 힘듭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연금계획을 반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당기적인 이득이 바로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금계획을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연금계획을 국민적 저항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지혜와 신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크롱은 프랑스가 지금 1700만 은퇴자 대국이 됐습니다. 연금계획을 안 하면 연금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직접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대담 형식으로 TV에 출연해 가지고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제가 인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의 신망을 저버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연금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참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위 어떤 일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혹은 돼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러나 그 연금을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는지 않은 지불 여력은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당위에 매몰되어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데 최저임금을 최소한 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 원이 아니라 만오천 원이나 이만 원도 주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지불하고도 체제가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당위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가게든 국가든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면과 관련해서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발을 땅 위에 굳게 디디고 있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선진국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렇게 지불할 여력이 있는가 지불할 여력이 있다는지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마크롱의 이런 연금계획은 리더십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거죠. 지불 여력이 없으면 어떤 여름 정책도 지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빠르게 늙어가는 은퇴자 대국입니다. 개혁 없이 연금 제도의 지속은 불가능하며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랑스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이 문장을 마크롱의 이런 대국민 담화에서 내시고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죠.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은퇴자 대국입니다. 개혁 없이 현재의 연금 제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환란을 당해를 뜰 때 마찬가지로 외부의 채권단이 진주를 해가지고 너 그 연금 깎아라 이렇게 요구할 때에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비용을 10배 100배 지르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천만 명이었던 연금 수령자가 현재 1,700만 명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1.7배가 된 거네요. 2030년에는 2천만 명이 됩니다. 현행 연금 제도를 그냥 놔두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한정된 정부 재원을 공공서비스와 학교 의료 시스템에도 투자해야지 모조리 연금에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저는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가지고 독일의 콜 수상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마크롱도 정치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는 것은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마크롱은 리스크를 안은 겁니다. 지지율 하락에도 감소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해야겠다. 연금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적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프랑스 경제는 산업공동화라 수십 년간 약해지고 사회민주적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국가의 재정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수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프랑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연금 노동계획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제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죠. 왜 지지도 때문에.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인이 프랑스의 연금계획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마크롱의 여러분들 연금계획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면서 결국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크롱의 연금계획이 성공해 가지고 연금 문제로 골무리를 낳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여러분 이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국내 문제 여러분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